안녕하세요. 만화가 권투성입니다. 오늘은 연희동에서 만난 닥수홍트를 그려보겠습니다. 연희동 거리를 걷고 있었는데 작은 슈퍼 문앞에 사진 속 닥수홍트가 서 있었어요. 닥수홍트 꼬리가 살짝 흐릿하게 보이시죠? 꼬리를 흔들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렇게 꼬리를 흔들면서도 문 밖으로는 나오지 않았는데요. 훈련이 잘 된 똑똑한 강아지 같았습니다. 오늘 그림도 아주 자세히 표현하지는 않을 건데요. 종이에 편하게 그려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닥수홍트는 다른 강아지에 비해 그리기 살짝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마가 상당히 짧고 주둥이는 긴 편이고 다리도 너무 짧죠. 옆모습이면 그나마 나은데 이렇게 정면으로 찍은 사진을 그릴 때는 그리면서 기준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뭔가 털 색이 다르거나 얼굴이 울퉁불퉁하거나 하면 괜찮을 텐데 제가 보기에는 얼굴이 너무 매끈해요. 그 점이 매력적이기는 하지만 아무튼 그리기 쉽지는 않은 강아지입니다. 이번 그림은 따로 중심선을 잡지 않고 대략 1차 스케치를 끝냈습니다. 눈하고 주둥이가 이어져 있는 선이 보여서 이 선을 기준으로 삼았어요. 코 위치를 1차 스케치보다 좀 더 아래로 내려주겠습니다. 다시 코를 기준으로 입의 외곽선을 그려주고요. 다른 쪽 주둥이 선도 그려줍니다. 왼쪽 눈을 기준으로 얼굴 선을 그리고 귀도 그립니다. 눈 위에 둥글게 털 색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여기도 그려서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새 기준에 맞춰서 머리선을 수정하고요. 귀를 그립니다. 보통 닭순트의 귀는 끝부분이 바깥쪽으로 살짝 휘어있어요. 코는 평소처럼 콧구멍을 그리지 않았고요. 눈도 실제와는 좀 다르게 제 방식으로 그렸습니다. 그래도 이번 닭순트는 털 색이 밝은 편이어서 상대적으로 기준 잡기가 편하네요. 그래도 이번 닭순트는 털 색이 밝은 편이어서 상대적으로 기준 잡기가 편하네요. 눈을 크게 뜨고 기준을 찾아야 합니다. 눈을 크게 뜨고 기준을 찾아야 합니다. 얼굴 부분이 어느정도 완성되었습니다. 얼굴 부분이 어느정도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얼굴을 기준으로 삼아서 가슴 부분 덩어리를 그리겠습니다. 가슴 부분에 살짝 굴버리는 털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다른 털과 구분되는 부분이어서요. 화면이 잘려서 다리 부분이 잘 보이지 않지만 계속 그려 나가고 있습니다. 화면이 잘려서 다리 부분이 잘 보이지 않지만 계속 그려 나가고 있습니다. 이 각도에서 허리와 하반신 쪽은 상대적으로 그리기 쉽습니다. 타운 모양으로 머리와의 거리만 맞춰주면 됩니다. 꼬리 쪽도 끝부분이 동그랗게 퍼져 있어서 그리기 좋습니다. 이제 전체 형태는 큰 문제없이 잡힌 것 같구요. 좀 더 세부적인 부분을 그리겠습니다. 눈은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부분이니까 외곽선을 좀 더 진하게 해주겠습니다. 눈 바로 아래는 상대적으로 털이 없어서 피부색이 드러나는데요. 이 닥슨트는 마치 눈 화장한 것처럼 눈 아래가 검은색을 띄고 있습니다. 이마에 있는 짧은 털은 일정한 결을 따라 그려줍니다. 눈썹처럼 눈 위에 나 있는 검은 털도 훌륭한 특징입니다. 눈썹을 맞춰주 leaning estre. 눈썹을 맞춰주션면 선생을 띄고 있습니다. 눈썹을 맞춰주시는 쪽으로 눈썹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눈썹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눈썹을 맞춰주시기 원합니다. 눈썹을 맞춤하면은 조금 더호도 같이 desarrollo. 눈썹을 맞춰주면 됩니다. 눈썹을 맞춰주시맀만 조금 더 띄고 맞춰주시면 됩니다. 눈썹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짧은 털을 좀 더 가는 연필심으로 세밀하게 표현해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로 표현하고 그리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진을 멀리서 찍어서 좀 더 자세히 보이지 않는 게 아쉬운데... 다음에 연이동에 가면 이 슈퍼에 다시 한번 둘러봐야겠습니다. 허리와 하반신도 짧은 털이 일정한 방향으로 배열에 있어서... 구불구불한 털을 가진 강아지들보다 훨씬 편하게 그릴 수 있습니다. 여기도 너무 자세히 그리지 않고 눈에 띄는 부분만 적당히 표현해 주겠습니다. 꼬리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눈입니다. 가운데 동공을 그리고 반사광 자리도 미리 잡아줍니다. 닭순툰은 홍채색이 연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살짝 이국적으로 보이는데요. 이 강아지도 그렇습니다. 눈 위쪽은 진하게 칠하고 아래쪽은 조금 연하게 칠해줍니다. 그리면서도 눈 외곽선은 좀 더 진하게 해주고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로 코도 칠해줍니다. 그림이 완성됐네요. 도움이 되셨나요? 그럼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